왜 과거사팀 명탈을 하고 있어? 후! 비쥬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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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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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쥬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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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털날리기 왜 자꾸 탁이 올라와 비쥬얼 비쥬얼 음? 어머? 야 고양이가 아보카도를 먹어 여기 생선적인 냄새나게 나 핥아놨어 비쥬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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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쁜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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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식 Jurassic Park . . . . . . . 나랑 같이 가려줘 준비가 났다 다같이 수고하시겠는데 아니 어색 이렇게 머리가 많이 잠은 오늘 손에다가 오줌 막 다 묻혀가지고 엄마가 손이랑 발이랑 다 씻어줬지 손발에서 막 냄새가 엄청나가지고 배부른 거 봐 배봐 어? 오늘 간식도 먹고 그치 엄마 여기 있어 일로와 에이 그러면 안 돼 아이고 좋아 무슨 소리야 울컥뽥뽥 무서웠는데 놀래 띄워줄까? 뭐지? 후우 웃음 아까 저녁 너무 탁나오고 있어 우리 나이들 큰일났다 조금 큰일났다 울라가 지금 못 봐서 보면서 왠지 큰일 났어 뭐라고 거기서 숨어서 그러고 있는 거야 까끗거리 하는 거야? 자꾸 애기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왔대 애기가 죽은 척하고 있어 너 아직 먹이냐? 후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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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퇴, 후퇴, 후퇴! 후퇴, 후퇴! 후퇴, 빨리 봐 하! 실패했어, 오늘도! 야, 너 왜 거기에다가 허플이야? 아이고 그래! 하쿤 왜 또 왔어? 하쿤씨 어떻게 해보고 싶어? 안될 것 같은데? 오늘 그냥 후퇴해 로또 그만! 웃겨 저녁 하쿤씨 마지막으로 뭐야? 싸우러 온 거 아니었어? 돼, 가자. 팝콘 가자. 에이, 화내지마. 팝콘 누나 오늘 기분 안 좋대. 나와. 가자. 가자, 엄마 갈 거야. 너 혼자 여기 있을 거야? 그러면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? 응? 이리 와. 가자. 엄마 간다. 안녕. 엄마 간다니까 따라왔어?